파스트로 구독자 여러분! 둘, 셋! Get your eye, get your mind! 안녕하세요, 케이플로! 셔틴! 마시려입니다! 파스트로 화보 촬영장입니다! 어떠셨어요, 샤드씨? 아, 우리 둘이 화보 촬영한 거 처음이에요. 맞아요. 둘이 동갑이잖아요. 뭐 해도 토끼... 토끼년! 어땠어요? 이렇게 뭔가 둘이서 가까이에서 찍은 게 처음이라서... 맞아요, 좀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말하시면... 부끄럽기도 하고... 샤우팅이 예쁘니까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은 What in your bag! 입니다. 저 오늘... 저의 가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거야, 이거. 지는 사람 가방도 공개하는 거예요.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안되면 진고 가위바위보! 바로 지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시려입니다. 지금 저... 저 가방 안에 뭐가 있나요? 보여드릴게요! 시작! 저 오늘 흰색 가방 챙겨왔어요. 열어볼까요? 응! 짠! 어? 먼저 이거 킬링! 뭐야, 이거? 토끼... 토구리... 토구리? 토구리! 이거 토구리예요! 아, 토구리 아니야? 토구리... 토구리? 이거 토구리예요! 귀엽죠? 나처럼... 어허, 귀여운... 엘파트 케이스! 이것도 무슨 동물이에요? 토구리... 어, 토! 토구리... 토구리... 왜냐면 내가 닮아서... 닮아? 닮아서? 닮아서... 이것도 제일 좋아하는 거! 직업! 이거 없으면 또 못살아요! 열어볼까요? 와, 카드 많네! 봐봐... 오, 동네! 일본 돌쇠! 아, 나 돌쇠 내놨어... 만... 만 원... 어, 이번... 이번... 아... 이번... 돈! 딴딴! 아, 이것도 중요한 거! 향수! 이거 무슨 냄새예요? 아, 좀... 달... 달... 스윗트! 스윗한... 스윗한 향수! 다음은... 이거 이름 뭐야? 앞머리... 앞머리... 만들고... 앞머리 롤? 앞머리 롤! 보라색... 우리 캣포로 대표색이에요! 아주 예뻤다! 아, 진짜 나 진짜 많이 챙겨왔어요! 여러분 잘 봐요!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건 비타민이에요! 이거... 우리... 이렇게 바쁜 스케줄이니까... 그... 컨디션 잘 관리해야 돼서... 이런 거... 비타민도 많이 먹어야 돼요! 건강해야지! 다음... 건강해야지! 이거 박스! 안에 뭐가 있나요? 열어봐요! 아, 이것도 제일 좋아하는 거! 엔즈! 눈이 좋아? 조금? 아, 조금... 조금... 시력 안 좋아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챙겨왔어요! 이제... 캔디? 스타브릭 캔디! 스타브릭 캔디! 내가 샤오틴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제가 먹어도 돼요? 오! 땡큐! 오케이! 지금까지... 내... 가방... 내 가방 속에... 완료! 안녕! 너무 말하고 싶다 이거... 진짜?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다! 진짜 어려웠어요! 어렵지? 너구리? 너구리가 제가 닮았다고... 이거는... 저기 계시는... 매니저님이... 이거? 너구리의 아팟 케이스는? 이거 멤버 채연이가... 생일 텀블러 사준 거고요! 텀블러 저는 무조건 챙겨다닙니다! 가방이 안 들어가서... 가방이 안 들어가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텀블러입니다! 항상 차가운 걸 마시는 걸 좋아해서... 얼음을 넣고... 차가운 음료를 넣고... 계속 차갑게 마시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일주일 전까지는... 따뜻한 걸 마시는 챌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다... 라는 것만... 한... 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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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이제 마시로가 소개를 할 차례가 됐네요... 아니네요... 이제... 저의 가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짠! 빠밤! 핑크색 가방이에요! 예쁘죠?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죠? 열어볼게요! 기다려요... 짠! 지갑이에요! 이것도 핑크색이네요! 핑크색이에요! 지갑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카드! 폴라로이드도 들어있어요! 이거 제 사진이에요! 포카도 들어있어요! 이것도 제 사진이에요! 제가 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리플래시 활동 자켓 촬영 때네요! 예쁘다! 역시나! 짠! 이거 뭐냐면... 렌즈입니다! 저는 눈이 진짜 나빠요! 시력이 정말 나빠요! 그래서 렌즈가 없으면 못 삽니다! 마이너스! 4총! 7호입니다! 너무 안 좋다! 그쵸? 다음 물건! 짠! 향수입니다! 파란색이 아주 매력적인 향수! 무슨 향이냐면 한번 뿌려볼까요? 에어팟에 이거 뭔가 하신 거 같아요! 무슨 향일까요? 비… 2호의 비가 에어팟! 이동할 때 한 선수는 에어팟인데요! 이거 없으면 하루가 속섭해요! 너무 슬픕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마음이 정말 아파요! 비밀 짠! 에어팟! 이동할 때 한 선수는 에어팟인데요 이거 없으면 하루가 섭섭해요 너무 슬픕니다 이거를 잃어버렸을 때는 마음이 정말 아파요 잘못해 울어요 다음 충전기! 이것도 없으면 안 되죠 저희는 대기할 때 핸드폰을 자주 쓰기 때문에 충전이 자주 없어집니다 아직 있죠? 이건 이거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 뭐라고 해? 마우스 스프레이 이거는 마우스 스프레이입니다 둘 다 외국인이어가지고 마지막 짜잔 오 비타민입니다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비타민 하지만 먹지는 않는 비타민 자 이제 저의 가방은 끝입니다 설명 설명은 어려운데? 스카랑 보랄레이더의 가방 안내에 있어요? 그 안내에 제가 생각해 잘 안 나오는 거 뺐어 아... 보랄을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서 잘 안 나오는 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챙겨 다니는구나 맞아요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 이거 할 것 같아요 충전기? 네 충전기 핸드폰 뭐 쓰면 좀 보편해요 그치 비타민은 자주 안 먹는데 근데 또 뭔가 가방 안에 있어요 왜 안 먹어요? 챙겨요 드세요 오케이 드세요 여러분은 드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화보 촬영장에서 가방을 공개를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죠?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퍼스트룩 화보 촬영 그리고 인터뷰 촬영까지 마쳤는데요 맞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케플러 샤우팅 마시리였습니다 바이바이